가기 전부터 이렇게 장내리 전사하면 어떡해? 여기 길이 다 젖어있어서 요나 엄마한테 와 기차 안 할 것 같아 오늘 안 할 것 같아 아, 더워! 아들, 오랜만에 오니까 어때요? 너무 좋아. 기분 안 좋아 보여서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조용해? 악어 있던 데인데 저기 안에 들어갔나 봐. 오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아, 더워! 엄마, 꼭 수염이 달린 것 같아. 수염? 처음 보는 것 같은데? 내 이름은 이거. 원래 곰이 있잖아요? 곰이다, 곰. 오, 이발 좀 해야 되어서. 뭐야, 윤이? 봤어? 무서워! 무서워? 응, 무서워. 아린이 봤어? 무서워서 안 보일래. 왜? 올라갈 수 있으니?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나? 아, 잘하고 있나? 아유, 없어, 없어. 저기 뒤에 있어. 응. 호랑이 많이 봤어. 아린이 봤어? 호랑이 보여? 응. 봐봐. 뭐야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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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게 생겼다. 하율이, 하율이한테. 침 흘리고 있다, 침 흘리고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가자. 너무 무서워. 아, 이게 해골이야, 해골. 엄마, 누워줘? 누구면 살이 없어지고 이것만 남아. 무서워, 호랑이? 호랑이 왜 무서워? 무서워서 가야겠대, 아린이가. 아린이, 아빠 손잡아. 아린이, 아빠 손잡아. 엄마, 너. 이름이 이쁘네. 이리 와. 이리 와. 저기 보여줘. 여기. 어디 갔어, 윤? 저기 갔어, 윤? 한 번만. 가만히 가? 물 esses 마이인가? 나무 위에 있잖아. 응. 나무 위에 있어. 우. 아기 원숭이도 한 명인데? 아기 원숭이도 있어 아 귀엽다 여기는 털 골라주고 있어 유나 벌레 잡아주나봐 알파카래요 알파카 알파카 아기 원숭이 이렇게 여기는 맨날 이 냄새나는 것 같은데? 아 너네 냄새니? 아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아 저게. 상어! 상어에 훔친다! 상어가 사냥하는 것 같은데 지금? 상아! 귀엽다! 귀여워? 라이언 피스야? 응! 라이언 피스야? 라이언 피스야? 아 라이언 피스야 거기 있어? 엄마가 이거 다 그릴 수 있을까? 응! 엄마? 헐 노력은 해보마 마음에 들어? 들어봐 별거 아니네 이게 별게 아니야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 색칠해 응 이제 색칠해 앞에가 진한 갈색이어야 되잖아 아린이가 먹은 거는 양송이버섯이었고 이거는 새송이버섯 엄마 이거 좋아하는데 비싸서 요즘 못 먹었지? 오늘은 진찰을 한 번 받아야 돼요 무슨 또 진찰을 받아요 이것만 넣으면 될까요 오늘? 알겠어요 한 번 해주세요 그럼 진찰 조금 조금 심장 소리가 나요 배에다 대고 심장이 질려요 또 한 번 무슨 소리가 나요? 심장이 안 뛰는 느낌은 없는데요? 심장이 안 뛰는 느낌은 없는데요? 왜냐면요 엄마 똥배에다가 댔거든요 청생기를 에잇 똥배가 뭐에다 몫살아 엄마 똥배가 뭐야? 엄마 똥배 똥? 그래? 엄마 똥배 엄마 똥배 이제 다음으로 한 번 해볼게요 예예 이거로 바를거에요? 그러세요 아 근데 엄마 지금 칼질해야 되는데 우찌까? 어쩔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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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오오 어 순양 마법의 문양을 마시면 존줄요 뭐시끼리? 이걸 먹어요? 어 엄마 칼질중입니다 보셨어? 어, 말라. 환자분, 저들 이름만 되는 것들이에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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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가봐! 괜찮아, 저 믿지 않아요. 어? 안 돼! 에어는 샤오오오. 이 샤오오오. 고기의 방법이 Setting Up! 다진마다 이어가다가 아빠 누가야 어디 있나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아빠 누가야 아빠는 완전 장구역이다 장구역이 아니야 엄마도 장구역이잖아 야 법적이 엄마는 오늘 일찍 일어나서 뭐 했어 너 엄마 지난번에 아파트에 있을 땐 장구역이었잖아 맞아 아침에요 내가 아빠 같이 이혼했을 때 엄마는 아직도 닫잖아 아 맞아 기억력도 좋아 아빠는 완전 장구역이다 이제 아빠는 아빠는 이제 장구역이야 아빠가 화나서 꼭 떠날걸 우리 마을 아빠가 화나서 마을을 떠나 아행이가 그렇게 놀리려고 아빠가 화나서 마을을 떠나서 우리 마시는 것도 못 사먹을걸 난 아빠 없이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 맞아 아빠가 없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 아빠는 최고의 영웅이야? 응 손독장 틴클 틴클 레이우더 아빠의 원더 왓두 와이 아따 맛더 윌 쟤 바이 나이 끈 닮음인 덜까이 뒹클하는 중 다이 띵클 띵클 레이우더 아빠의 원더 왓두 와이 바이 잘했어요